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세계 여권파워 순위 TOP 20 어떤 나라가 여권파워가 제일 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먼저 여권파워 하위 순위 TOP 8입니다 8위 북한 39개국 7위 네팔 리비아 38개국 6위 팔레스타인 영토 37개국 5위 소말리아 예멘 33개국 4위 파키스탄 32개국 3위 시리아 29개국 2위 이라크 28개국 1위 아프가니스탄 26개국 다음은 세계 여권파워 순위 TOP 20입니다 20위 선마리노 168개국 19위 브라질 아르헨티나 홍콩 170개국 18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171개국 17위 루마니아 172개국 16위 아랍에미리트 173개국 15위 모나코 키프로스 칠레 174개국 14위 말레이시아 리이텐슈타인 178개국 13위 에스토니아 179개국 12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180개국 11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폴란드 180개국 10위 헝가리 182개국 9위 캐나다 183개국 8위 그리스 몰타 체코 호주 184개국 7위 스위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뉴질랜드 185개국 6위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186개국 5위 덴마크 오스트리아 187개국 4위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188개국 3위 한국 독일 189개국 2위 싱가포르 190개국 1위 일본 191개국 특히 대한민국 여권이 파워가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하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 내정원 중이거나 조금 위험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상위권 나라를 보니까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번 시간은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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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